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까 전화로 예약하신 고객님 맞으시죠? 우리 고객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오늘 고막 팅크 교체하실거죠? 우리 고객님 고막 팅크 사용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? 네 6개월 정도 되셨어요? 교체하실 때 되셨네요 6개월 정도 사용하셨으면 교체하실 때 되셨네요 네 우선은 고막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팅크를 먼저 제거한 다음에 새 고막 팅크로 교체해 드릴게요 고막 팅크를 지금 사용하고 계신 똑같은 제품으로 교체해 드릴까요? 아니면 아니면 새로 나온 제품이 있는데 그걸로 교체해 드릴까요? 네 이게 새로 나온 제품이거든요 그 전에 사용하던 제품하고는 조금 들리실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들리죠? 가까이에서 한번 보시겠어요?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들리죠? 가까이에서 한번 보시겠어요? 깨끗하게 들리실 거고요 그리고 지금보다 팅크를 더 잘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보다 팅크를 더 잘 느끼실 거예요 새로 나온 제품으로 교체 도와드릴까요? 비용은 비용은 지금 사용하고 계신 것보다 조금 조금 더 금액대가 나가실 거예요 이걸로 해드릴까요? 사이즈는 애써 해드릴게요 우선은 지금 사용하고 계신 고막 팅크부터 제거를 도와드릴게요 마취부터 하고 제거를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조금 달콤달콤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마취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마취드릴게요 제가 제거 도와드릴게요 제가 제거 도와드릴게요 Schmidt's 전개의 아이콘의 아이콘 제가 제거 도와드릴게요 아마 잘 안내세요 저거 도와드릴게요 그 나이 아이콘 저거 주신분이 제거 한 번 더 마취드릴게요 바삭바삭 지금 제가 이 친구는 이제 꺼낼게요 이제 꺼낼게요 자, 우리 고객님이 사용하시던 고막 팅크예요 6개월도 안내 수술하셨다고 하셨죠? 생각보다 조금 오래된 모델이네요 소리가 잘 들리셨어요? 팅글이 잘 안 느껴지셨다고요? 이 모델이 조금 오래된 모델이라서 아마 잘 느끼시지 못하셨을 거예요 네 이쪽 귀도 새 거를 하고 새로운 고막 팅크로 교체해 드릴게요 이쪽 귀는 살짝 묵묵하실 거예요 자, 제거 도와드릴게요 자, 제거 도와드릴게요 제거 도와드릴게요 이쪽 귀도 마취 부터 조금 하고 도와드릴게요 마취 안 하고 즐거울 뻔했네요 깜짝 놀랐어요 마취 안 하고 즐거울 뻔했네요 깜짝 놀랐어요 마취 할게요 마취 안 하고 마취 안 하고 제거 도와드릴게요 마취 안 하고 마취 안 하고 마취 안 하면 마취 안 하고 마취 안 하고 이 쪽도 제거할게요 이 쪽도 제거할게요 꺼냈어요 이 쪽의 고막 팅클은 살짝 낡았네요 보시겠어요? 이거 보세요 많이 낡았죠? 그런데 우리 고객님 기지도 좀 붙어있고 이제 새 걸로 교체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해볼게요 자 새 꼬막 팅클 준비 다 됐어요 새로 나온 꼬막 팅클은 색깔이 너무 예쁘죠? 이걸로 교체 도와드릴게요 새 제품이니까 장갑을 주고 사용할게요 새 제품일수록 소중히 깔아줘야죠 이번에는 이쪽 귀부터 도와드릴게요 한번 확인하시고 읽어봤자 고무하게 팅클 넣어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선생님 어떠세요? 지금 이쪽 귀에 새로운 고막 팅크를 넣었는데 잘 들리세요? 소리 테스트는 조금 이따가 도와드릴게요 반대편 귀에도 고막 팅크를 넣어드릴게요 아까처럼 한번 확인하시고 이 제품 맞으시죠? 넣어드릴게요 자연스러운 길의 고막 팅크를 마음에 들어요 지금 두 번씩 하세요 이게 더 팅크를 공유할 때 이번에는 안들떨어로 고막 팅크를 언제 넣어서 저의 마음으로 잘 살리기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쪽도 마무리 되셨고요. 잘 들리시는지 소리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. 잘 들리세요? 한 번 더 테스트할게요. 소리가 잘 들리시는지 한번 들어주세요. 잘 들리세요. 볼륨은 이 정도로 맞춰줄까요? 최신형은 우리 고객님이 원하시는 볼륨 크기로 가능하세요. 조금만 낮춰드릴까요? 그러면 볼륨을 조금씩 낮춰볼 테니까 고객님 귀에 맞게 설정을 도와드릴게요. 지금 어떠세요? 조금만 더 맞춰드릴까요? 지금은 어떠세요? 괜찮으세요? 그러면 이쪽도 볼륨 맞춰드릴게요. 괜찮으세요? 괜찮으세요? 조금만 더 낮춰드릴까요? 조금씩 낮춰드릴까요? 지금은 어떠세요? 한 번 더 낮춰드릴까요? 지금은 어떠세요? 괜찮으세요? 반대쪽 귀보다 이쪽 귀가 조금 더 예민한 것 같아요 이쪽 귀는 볼륨을 두 단계 정도 낮췄고요 이쪽 귀는 세 번만 췄어요 사람마다 양쪽 귀가 듣는 게 조금 다르거든요 이렇게 고객님 귀에 맞게끔 볼륨 조절을 해줘야지 팅글을 더 많이 느끼실 수 있어요 고객님 오늘 고막 팅글 제거하고 새로운 고막 팅글로 교체를 했는데 괜찮으세요? 어디 불편하거나 소리가 조금 이상하다 싶으시면 지금 말씀해주세요 확인해주세요 정상으로 작동하는 것 같네요 교체는 지금처럼 6개월에 한 번 교체하러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나 사용하시다가 문제가 있으시면 AS 받으러 오세요 AS는 사용하시는 동안 무료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사용하시다가 소리를 조금 더 울리고 싶거나 낮추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방문해주세요 방문하실 때는 꼭 예약해주시고 방문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고객님 고생하셨고요 고막 팅글 사용하시는 동안 깨끗한 소리도 많이 듣고 좋은 소리도 많이 듣고 팅글도 많이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나중에 교체 한 번 더 가러 오세요 그때도 더 좋은 고막 팅글 제품이 있으면 제가 우리 고객님한테 바로 연락드릴게요 그럼 고객님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조심히 가세요 안녕 안녕 잘 가요 잘 가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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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i rzej